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.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저출생, 행복, 안전, 기후위기 등 동일한 키워드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, 경로당 점심 급식 확대,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정책 발표회에서 나왔던 대동소의안 공약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비슷합니다.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을 약속한 점 정도가 차별점입니다. 전문가들은 공약이 실종되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는데요. 양당의 선거 전략이 후보 개인이나 상대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정책 대결로 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뉴스토마토 김진영입니다.